전라북도 전주의 또 다른 동물원. 이곳에는 모두 100여 종 600여 마리의 동물들이 살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도 동물 케어의 제일 원칙은 건강관리라고 합니다. 여기는 100여 마리의 다양한 종류의 새가 모여 생활하고 있는 물새장입니다. 아침 7시. 사육사가 출근하자마자 하는 일은 인동 연못에 물을 뺀 후 바닥을 청소하는 건데요. 연못 바닥에 깔린 이물질을 제거하고 깨끗한 물로 갈아주는 과정입니다. 먼저 고압 호스를 이용해 더러운 것들을 쓸어내리는데요. 온몸으로 강력한 수압을 지탱하며 작업을 해야 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끝나고 다음에 조금 팔이 안 올라갈 정도. 이렇게 좀 이따 수돌리고 이렇게 밥도 잘 못 먹고 하는데 어둑하겠어요. 이게 동물들을 위한 거니까 조금 참고 많이 하고 있어요. 쉴 새 없이 계속되는 작업. 물청소가 끝나면 바닥에 쌓인 것들을 일일이 긁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방사장 크기가 상당히 넓고 여러 마리의 새가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 오물이 많이 쌓여 작업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잠깐 쉬어주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노동량이 상당합니다. 손이 막 걸리는 것 같아요. 조금 쉬어주면 좀 괜찮아요. 청소 같은 부분을 좀 소홀히 아프다고 해서 대충대충 하면 쉽게 티가 나기도 하고 자신한테 조금. 사육사로서의 자질이 좀 부족하다고 해야 되나 깨끗이 최대한 만족할 때까지는 청소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곳은 물이 덜 빠졌네요.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뭐 문제 있어? 저기 주사님 물이 잘 안 빠져요. 물이 안 빠져? 네. 이물질은 다 뺐어? 거기다 빼기는 뺐는데 그래도 조금 남은 일이라 저는 좀 있어요. 이물질이 좀 더 있는 것 같은데 이물질 한번 같이 빼고 그다음에 물 다시 한번 쏘자. 지나가던 선배 사육사가 물이 안 빠져 난감해하는 것을 보고 선뜻 다가와 도와줍니다. 역시 경력 있는 사육사답게 빨리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합니다. 둘이 함께하니 흥건했던 바닥의 물이 어느새 말끔하게 빠졌습니다. 맞다. 이제 물도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 누가 이제 나갈까요? 저도 겪어봤던 거고 이제 막내 입장에서 아니면 저도 물세장을 담당해 본 적이 있어서 힘들었던 부분을 알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주고 싶은 생각도 있고요. 또 노하우를 알려준다든지 제가 이제 선배들한테 받았던 노하우를 또 다시 전해줘서 세연이가 이제 일하면서 그 노하우를 습득하고 자기만의 이제 스킬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선배가 가고 또다시 시작된 청소. 300평이나 되는 물세장을 혼자 청소하려니 정말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습니다. 한여름 방사장 청소는 고대다는 말로는 부족할 정도로 힘이 듭니다. 그러나 힘들어도 게을리할 수 없는 이유는 청결이 새들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오물을 모아서 가져다 버리기 위해 수레에 한가득 담았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어째 위태위태합니다. 아이고 청소도 쉽지 않았는데 가져다 버리는 것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뭐 하나 쉬운 일이 없습니다. 어느날은 장마 때문에 올해가 더 나오기도 하고 가을에는 나뭇잎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때만 상황이 좀 다른데 저번주에 비가 좀 많이 왔더니 주변에 흙이 많이 쌓여가지고 변이랑 조금 많이 섞였어요. 방사장 청소가 끝나자마자 또 다른 일을 하러 들어가는데요. 몇 시간을 떼약볕에 있다 실내로 들어오니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나 쉬는 것도 잠시 서둘러 새들의 먹이를 준비합니다. 다시 뜨거운 밖으로 나가기 전 잠깐 차가운 바람으로 몸과 마음을 중무장합니다. 조금 더 있고 싶은 유혹을 물리치고 다시 밖으로 나오는데요. 아침 밥 시간을 맞추려면 시간이 빠듯합니다. 한 손에는 배추를 또 다른 한 손에는 사료 수레를 끌고 서둘러 방사장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루 두 번 먹이를 주는데 배추뿐 아니라 사료와 살아있는 미끄라지 등 새들의 건강을 위해 다양한 먹이를 주려고 노력한다네요. 고개 숙이면서 고맙다고 막 이러고. 자, 이제 다시 연못에 물을 채웁니다. 깨끗한 물이 시원하게 콸콸콸 쏟아져 내리네요. 연못에 물이 차니 귀신같이 알고 새들이 날아들어옵니다. 아침 7시부터 11시까지 꼬박 4시간 동안 땀을 흘렸지만 깨끗한 물에서 물새들이 편하게 쉬는 모습을 보면 힘든 것도 금방 있는다고 하네요. 오전 일보가 마무리됐습니다. 옷이 엄청 지저분해졌어요. 저도 저기에는 깨끗해졌으니까 저는 뭐 또 샤워하러 가면 되고 저기에는 깨끗해졌으면 저는 만족합니다. 점심시간 후 사육사들이 뭘 하나 봤더니 미끄라지에 약을 넣고 있습니다. 요즘 몸 상태가 안 좋은 페리컨에게 주기 위해서인데요. 페리컨을 속이기 위해 먼저 아무것도 안 넣은 미끄라지를 던져주는 사육사. 잘 먹네요. 이번에는 약이 든 생선을 주는데요. 이번에도 잘 먹었으면 좋겠는데. 아이고야. 먹었어요? 네, 안 먹었어요. 페리컨의 입맛이 예민해서 약이 든 먹이는 잘 안 먹는다네요. 물에 씻어 약 냄새를 없앤 후 다시 시도합니다. 제발. 제발 먹어줘. 제발. 나이스. 먹었어요. 잘 안 먹어요? 아유, 속이느라 고생했네. 이제 여름이니까 살 얼마큼 쪘는지 털 조금 안에 만져보고 영양제 주사 하나만. 이번에는 쉽게 성공할 수 있을까요? 비장하게 달려가는데요. 아, 그래도 다행히 수월하게 잡았습니다. 조류는 스트레스에 약해서 조심스럽게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한번 뺄게요. 네. 먼저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눈을 가리고 영양 주사를 놓습니다. 혹시라도 안 좋은 곳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날개부터 몸통, 발까지 세심하게 체크합니다. 현리 큰 친구 건강 상태가 좋아가지고 한 시름 좀 났어요. 이번 여름에 좀 걱정했었는데 다행이에요. 언제 나 내 곁에 택니 비에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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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